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08학년도 3월 학평 가형 25번입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4명의 동전을 1개씩 동시에 던져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명씩 2개의 조로 나누려고 합니다. 가. 앞면과 뒷면이 각각 2개씩 나오면 같은 면이 나온 사람끼리 같은 조가 되고요. 나. 앞면과 뒷면의 개수가 다르면 앞면과 뒷면의 개수가 같게 나올 때까지 4명 모두 동전을 다시 던집니다. 됐나요? 가조건 나조건.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을 2개의 조로 나눌 때 동전을 몇 번? 2번씩 던지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아. 동전을 2번 던지면 당연히 첫 번째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나가 첫 번째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던져서 뭐가 나오면 돼요? 가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동전을 딱 2번만 던지면서 4명이 2개의 조가 됩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가 원래 일어날 확률과 결국에는 두 번째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4명이 동전을 한 개씩 던져서 앞면과 뒷면의 개수가 다른 경우는 좀 많아요. 뭐가 있어요? 4번, 0번. 앞면 4개, 뒷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또는 3번 한 번. 또는 한 번, 3번, 0번, 4번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확률을 구하는 게 좋냐면 결국에는 앞면과 뒷면이 각각 2개씩 나온다. 이거를 먼저 구하세요. 따라서 선생님이 이 사건을 A라 그럴 거고 얘를 B라 그럴 거고요. 우리가 지금 구할 확률은 두 개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동신을, 즉 교집 확률. 얘 되라고 얘 되라는 확률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할 확률은 뭐라고 해요? P, B교, A인데요. 얘는 각 사건이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P, B와 P, A를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확률을 구하기 쉽냐면 이 A사건이 이런 확률을 구하기가 쉬워요. 자, 볼게요. P, A는 뭐죠? P, A라는 건 결국에는 4명이 동전을 던져서 두 개, 두 개씩 나오시면 돼요. 앞면 두 개, 뒷면 두 개. 따라서 앞면이 나온 사건의 2분의 1로 돼서 독립시험 확률로 구하게 되면 얘가 4C의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됐나요? 그것이 얼마라고요? 그렇죠. 16분의 6이 되니까. 16분의 6이 되겠고요. 2로 약분하면은 8분의 3이 돼요. 자, 왜 이걸 구했냐? 원래는 이제 P, B를 구해야 되는데 P, B라는 것은 많아요. 왜? 4개, 0개. 그리고 3개, 1개. 이렇게 되거든요. 또 1개, 3개, 0개, 4개. 따라서 우리는 그거의 여사건이 이거구나. 됐나요? 따라서 PB는 뭐라고요? 아, 1에서 이 8분의 3을 뺀 얼마? 8분의 5가 된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는 교집합의 독립이기 때문에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하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뭐예요? 8분의 5와, 됐죠? 8분의 얼마를 3을 곱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결과는 64분의, 얼마든지 15가 되겠고요. 자, 일단 약분은 안 되고요. 결국에 두 개를 뭐하라고요? 더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얼마죠? 그렇죠. 79강. 답이 나오겠습니다.